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없던 사람에서 이제 목표가 생긴 사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번 결승전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시 매이크 도대회의 결승전을 준비합니다. 우리 매시 매이크 도대회의 결승전을 준비합니다. 팀원들끼리 정말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팀원들과의 관계는 정말 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가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면 결승이 마지막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좋은 기억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행인 배우와 다행인 배우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еть! int 1961 iot resultado Karl wave 동走 범조한 쇼ibile 쇼맥컬이 대전 쇼맥컬이 이즈이 외도 상위에다 이틀어 쇼맥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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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언더도 그냥 물어보면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안전할 것 같은데 5% 인프리카 홈홍기아 접심 흥인 쇼맥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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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맥컬이